모르겠다 무한체력 스웨인할게요 몰라 몰라 뭘 루덴이야 강심 가야지 강심 스웨인 어때? 아 탱커 해주겠다고 강심 스웨인은 좋을 것 같죠? 진짜 존나 굴입니다 이제 원거리 강심은 진짜 개폐급이거든 아트록스 아쉽다 얘들아 안가? 난 가야지 오 안녕? 오? 아싸! 야 평타 늦게 차가지고 먹는 디테일 어때? 임백키로 여는 사는 거 호감이라고? 감사합니다 야미 어 존네 맛있다 어 너무 맛있다 맛있고 어 딜교 개 맛있다 지금 벌써 스택 너무 야무지게 쌓았는데? 얘 그냥 퍼뜨리면 죽긴 하겠는데 어? 잘 가라 오잉 오잉 킬 맛있지? 킬 맛있지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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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취 아 아 이거 무빙 오늘 살아있다 그쵸? 평타 큐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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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 지루 오는 냄새 그쵸? 고맙다 빼면 되지 뭐 아 됐어 다 뜯었다 체력 2800 체력을 수만가지 방법으로 뜯는 중 아 아 모빙 탑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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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비 탑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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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라고 임마 샀기 얼마나 못하 ㅋ 4대 1인데 그냥? ㅋ 마너가 없다 이 빌드의 유일한 단점 생각보다 딜이 안 나온다는 거지 어? 감사합니다 W쓰니까 블루 생김 스웨이 개사기인듯 맛있다 와아 데미지 뭐야 이거 너 뭐야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갈게 너 뭐야 싸우는거 아니었어? 아 알았어 갈게 임마 뭐하는거야 뭐하니 얘들아 왜 다 죽는데 쟤네들 아 미친 그만 죽이라고 얘들아 그만해 이태구는 그냥 워머거를 가시고 싶으실 뿐이야 이렇게 드립을 잘 되는 스웨이는 오랜만인데 아니 사실 착취 스웨이는 좋은거 아닐까?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저거 아트록스였어? 아 또 아니 이 새끼들 뭐하냐고 너도 강심 줄래?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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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머그온 야 근데 이게 좀 충격인게 이따그로 해버리니까 착취 딜이 쎄가지고 재밌는데? 안오면 밀어버린다아 짜앍 짜앍 에허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합취 W Q 너도 강심좀좀 강심 Q 어 또 나한테 강심좀 줘 자 이제 죽자 아이 새끼니까 얜 살려주자 무럭무럭 자라서 와라 야민 바텀에 있는 동안은 체력 500이 늘어났다고요? 아 근데 이거 레알 그냥 살아있는 태깡통들인데? 아니 22분에 체력 이렇게 빨리 늘리는건 거의 처음이야 이제 강심 한번에 50씩 쌓입니다 착취는 51번 터뜨렸고요 뭐야 이거 강심 강심 저도 강심 아니 잡으면 안돼 강심 강 강심 너도 강심 형 갈게 어 여기까지 삽취 2 터뜨려주고 어 나 형 가야겠다 이제 5 어우 죽는줄 알았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rid 스웨인이 비참다 웜워그간... 스웨인 은 처음이지 아 여기 강심이 다 강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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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의심! 하아! 이샊끼를 왜 오는거야ㅋㅋㅋ 흐흐흐흐흐허 잡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악포를 가는거 보다는 라일라이가 나을 것 같은데요? 왜냐면 악포를 가면 상대가 죽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강의심좀좀 어우 반갑다 원조 탁쎄다 강의심 옐라인 W, B, Q 어 나이스 어 무빙스 무빙스 이 새끼 안되겠다 너는 아 나 죽어 당싫 나 왜케 안죽어 근데?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만 죽여! 난 죽었지만 너희들은 잘생기래서는 안돼 그만 죽여 강심은 1500, 착취는 66스택, 굶주린 세대는 84스택입니다 지금 난 생각보다 굶주린 세대로 얻는 체력은 별로 없음 대리만 죽여줘 나이스 됐다! 이제 체력 쌓으러 간다 어어 어 어어 어어 나 죽어 어어 안돼 스택 쌓기 괴물입니다 어어 스택스 너희들은 좀 죽어야겠다 탑 이슈 스택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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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심 주세요 너 뭐야 빙 쓰고 형 가야한다 강심 2 Q 형 W 살려줄 사람 강심 E Q 형 형 W 살려줄 사람 Q Q E 강심 형 강심 형 강심 2 2 E 강심 강심 그만 아트럭스 놀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병타 어 야 이거 무한동격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강심 아하 이 새끼 체력 복사가 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작이다 주작 아이 말 잘듣네 이 친구 어 이거 도와줘 하하하하 어 야 두배력이다 하하하하 아 너도 좋아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어디가 아니 끝까지 싸우기로 했잖아 어디가는데 아니 가지 말라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2700 어떤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만 달성 하하하하 정영상 가야겠다 아 시작할때 9200 이었다고요? 하하하하 저 퍼포먼스 보여드릴테니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아잇 에잇 우와 에잇 에잇 뭐야 이 새끼 어 세다 세다 뭐야 왜 죽었어 W 뭐야 2 강심좀줘 얘들아 강심좀줘 상타 강심 이제 좀 생기는데 당신 멘들이다 강의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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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아무도 없네 강의심 쑤 쑤 얘들아 놀다니까 뭐하는거야 놀자고 임마 아이 몰라 나는 부셔 끝까지 흐흐흐흐흐흐헥 으흐흐흐흐흐흐흐흐이 아니 이거 뭐야 이렇게 역겨울 수가 있구나 착취 100번 뜯기 당신 몇이었어? 아 존나 웃기네 아 체력 9만 엥 난 탱커인데 회복량 9만 7 9만 2천 감소량 15만 받은 피해량 14만 이거는 연출된 장면이 맞거든? 왜냐면 우리 팀이 좀 도와줬어 그래도 역겨운데요? 재밌었습니다 킬이 낮은 이유 비기지 않은 거다